자 그래서 혜리는 뒤에 2호에서 뭐 배웠어요? 2호요? 예 어떤 내용이 나왔나요? 뭐 뒤에 1호에서 배운거랑 좀 비슷한데 날씨 날씨를 얘기하는건 비슷하죠 그쵸 근데 그냥 그냥 1호에서는 날씨가 어떻냐 물었더니 어떻다 하우가 들어가는거였고 이번에는 그냥 하우가 없이 뭐 뭐 어떻니? 이렇게 묻는거죠 그냥 비오니? 비오니? 물었더니 어 비온다 비오니까 비오는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해라 라고 명령하고 부탁하는 문장까지 배웠죠 맞습니까?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왜 긴장돼요? 아니요 긴장 안되죠 그쵸 예 그래서 화창한지 웃습니다 이 쓰이 써니 그쵸 써니 어떻게 쓰더라 맑은 맑은 화창한 무슨 시니까 맞더니 그쵸 세가지 문장중에 비동사랑 같이 사용됐죠 오케이 화창하다 라는 표현이었으면 어떻게 써야돼요? 잘 알고있죠 화창하지 않다는 그쵸 여기다 낯집어놓으면 되죠 그러니까 잇 잇 잇 잇 잇 그쵸 줄여서 잇 잇 잇 잇 잇 써니 하면 되겠죠 이런거 옛날에 뭐 비동산이 어쩌니 저쩌니 뭐 하다시니 할 때 했던거 됐습니까? 네 물어봤더니 뭐라그러냐 하면은 화창하지가 않대요 됐습니까? 그러니까 대답이 소스로 extended 이친 이친 콜드 자 콜드 콜드는 추운건데 클라우디 뭐지 클라우디는 어떻게 써더라 그쵸 여기서 클라우디에서 조심해야될건 오유가 무슨소리됐다 아우 소리됐죠 아우 소리됐죠 그을 아우 클라우디 됐으니까 그렇습니까? 클라우디 그렇습니까? 뭐 써니도 그렇고 클라우디도 그렇고 다 그거다 자 NO IT ISN'T 뒤에 생겼된 말 NO IT ISN'T 그렇죠 화창하지 않다 말지 않다 둘이다 이렇게 얘기한거죠 NO IT ISN'T IT'S 클라우디 계속해서 비오고 있니? 음 이슬이 레이닝 그렇죠 레이닝 어떻게 쓰더라 아이 자 레이닝은 소리가 레 부터 만들어야 돼 그러면 R 뒤에 A죠 그 다음에 I I N I 됐습니까? 아 이거 물음표인데 됐습니까? 이건 뭐 레이닝이 무슨 뜻인데 뭘 붙여서 뭘 했다 이런건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이제는 레이닝 비오다가 비오는 중에는 어떠시겠죠? 어 Is it raining?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 맞대요 Yes It is Yes It is 그런데 에이닝이 무슨 뜻이 이미 붓 붓 붓 이거는 오우 됐고 이런거 됐습니까? 그래서 코우트 선생님 뭐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 코우트 안 배웠지 선생님 중학교 때 배웠는데 코우트 쓰기가 어려워서 선생님은 코아트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썼어 됐습니까? 혜리는 혜리만의 방법이 있겠죠 자 여기서는 푸드온 유얼 코우트에 대해서 살펴본건데요 푸드온이 무슨 뜻인가요? 입다 그렇죠 무어무엇을 입다 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푸트는 무슨 시에요? 하다시 하다시죠 푸트 만의 뜻은 놓다 두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오는 뭐뭐 위에 그러니까 몸위에 둔다 이 말이에요 몸위에다가 뭘 이렇게 두면 그게 입는 거 우리말스럽게 하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요 네 그러니까 안경을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입는다고 안하잖아 그렇죠? 얘들은 푸드온이라고 해요 푸드온 신발을 신는 것도 푸드온 티셔츠를 입는 것도 푸드온 됐습니까?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은 이해되게 나오면 춥니? 이즈이 콜드 그렇죠 이즈이 콜드 똑같은 레이닝하고 똑같은 어떤 시인 이 자리에다가 어떤 콜드를 넣으면 어떤 니가 됐죠 오케이 그랬더니 이즈이 콜드 했더니 이즈이 콜드 했더니 춥다 이즈이 이번엔 뭘 입어라 이즈 아직 구입하셔서 cling가 씁니다 하면 되겠죠 나중에 사장님? 키들이 이렇게 베리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선생님이 느껴집니다 맞습니까? 오 좋아요 그렇죠 Muffler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눈 오는 중이니 Is it snowing? 했을거고 그래 눈 오는 중이다 눈 오는 날은 어떤 것을 착용하는게 좋을까요? 눈이 오면 바닥이 질척질척해지잖아 부츠는 어떻게 쓰죠? B O O T S 그쵸 잘했습니다 쓰기 쉬운지에는 머플러 틀렸는데 잘 고쳤구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머플러는 여기에선 잘했는데 틀렸으니까 일단 선생님 카톡 채점에는 보내 놓을거에요 좀 헷갈린단 말이니까 한번 더 보고 익히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고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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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요 급하게 될 수 있도록 고맙니다 근데 또 저는